64개의 도로 소스를 공유하겠습니다 보시면 맥스 v-ray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습니다 코로나 렌더 쓰시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시고 v-ray 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파일도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도 있는데 요거 보다는 렌더스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 이름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 소스 쓸래 그러면은 003 이에요 요거를 렌더고 v-ray 들어가셔서 003 얘를 클릭해서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사용하기에 그래서 v-ray로 가셔서 003을 드래그해서 맥스 뷰포트 화면으로 갖고 옵니다 처음엔 오픈 파일이에요 이렇게 예 물어보죠 오케이 오케이 로딩되고 있어요 보세요 missing external files 재질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브로우스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add 있죠 add에서 dvd 파일로 가요 ok 내 pc dvd 드라이브에 맵스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을 선택할 필요 없어요 패스 폴더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h 맵스에요 요 h 는 컴퓨터마다 달라요 나는 h 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유스 패스 오케이 오케이 누르십니다 그리고 컨티뉴 이렇게 가로등도 세팅되어 있네요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은 f10 누르셔서 v-ray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프레임 버퍼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v-ray 들어가셔서 여기 이네이블 프레임 버퍼 그리고 키보드 8번 아니면 v-ray 선을 선택하세요 저는 강의 진행상 그냥 주위 환경 이렇게 밝게 세팅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봅니다 f9 누르셔서 렌더링 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편도 2차선이네요 그죠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바운딩 박스 있죠 흰색 얘는 shift j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w 무브 모드에서 s 누르세요 s 가 스냅입니다 스냅 맥스에서는 요거 스냅 톡을 쓰죠 s 누르셔서 활성화 하신 다음에 십자가 요기 끝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딱 가게 만들고 이렇게 무브 아이콘 이렇게 바뀔 때 shift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달라볼게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하죠 이렇게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사거리를 볼게요 사거리 렌더스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컨트롤 휠 버튼 누르시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거리인데 편도 2차선이에요 그죠 중앙선 없어요 요거 쓰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사거리가 있는데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2차선 예 23번 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v-ray로 오셔서 23번 드래그 하는데 이번엔 merge로 하셔야 되요 오픈 파일 하면 파일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재질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 apply to all duplicate 해서 auto rename merged material 클릭하시면은 예 자동으로 재질 이름을 바꿔 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왔죠 클릭하셔서 위치 시킨 다음에 지금 스냅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w 누르셔서 무브 모드에서 요렇게 가서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달라붙죠 그러면 사거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커브길 한번 해볼게요 커브길도 있어요 렌더스에서 요렇게 보시면 커브길 있는데 역시 편도 그죠 요거에요 요거 요거 예 이거 이거 쓰면 안 되죠 그죠 폭이 달라요 46번 입니다 그러면 v-ray에서 46번 가셔서 요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역시 뭐지 오토 리네임 체킹 하시고요 apply to all duplicate 이렇게 체킹 하십니다 자 마우스가 현재 호버링 입니다 지금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야 들어오는 거예요 오른 버튼 누르면 사라져 버립니다 클릭하시고요 rotation 알파벳 e 누르셔서 rotation 그 다음에 w 지금 스냅이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톡 하고 달라붙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밑에 요거는 재질이에요 데칼이에요 요거는 뭐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금과 금 가구 이런 것들은 아 이런 것들은 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질 찾아서 넣기가 귀찮아요 그죠 요런 소스 갖고 있으면 게임이나 도시 도로를 만들 때